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생명과 시간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포도원 즉위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저한테 저는 참 삶의 교훈이 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할 때 한문으로 쓰면 없을무자 꽃파자 열매과자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얘기하자면 꽃 없이 열매매 있는 나무라는 뜻이겠죠 제가 들으니까 무화과나무는 꽃이 이렇게 밖으로 피지 않고 속에 숨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심는 뜻은 화초로 꽃을 보기 위함은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꽃을 보려 하심이 아니라 무화과처럼 삶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는 삶에는 관심 없고 꽃 피우는데 정신 다 팔려서 화류계처럼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인생을 꽃 피우려고 그러는데 잘못 살면 열매 없이 그런데 저거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화류계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해서 그래서 화류계라고 하는 단어와 저는 무화과라고 하는 뜻을 잘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화초로 심지 않으시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로 심으셨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열매 맺는 그런 나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암회도 걸렸고 70도 넘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내 인생은 금관그릇과 같은데 인생이 짧아졌는데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남보다 더 귀해 허투루 살 수 없지 세월을 낭비할 수 없지 추하게 살 수 없지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 삶의 목표를 뷰티풀 랜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뷰티풀 랜딩 아름답게 소프트 랜딩 무사하게 착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사하게 착륙할 거야 근사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제가 늘 몰두해야 될 일은 이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뜻은 내 나무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따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쓰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몇 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분바르고 그러다가 열매 맺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화루계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나 와서 올해는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때로부터 3년이겠죠 3년을 와서 올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었어요 내년에는 맺겠지 내년에도 또 못 맺었어요 한 해도 참아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그 포도원 지기에게 잘라버려라 저 나무 열매 못 맺는다 괜히 땅만 허비한다 찍어버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삶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찍어버려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우리가 누가 보면 얼마 전에도 다루었을 텐데요 어리석은 부자가 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함이라고 하는 풍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잘 쓰면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꽃 피우는데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쓸데없는 열매도 못 맺는 나무니까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영혼을 그날 밤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참 이 본문의 말씀이 좋아요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는데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달라고 제가 잘 갖고 보겠습니다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시면 내년에는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때도 안 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둘 다 다 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나고 나를 가꾸고 책임 열매 맺게 하고 하는 포도원 지기도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기도와 같은 말씀이어서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김원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분이 명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집을 쓰셨어요 지금은 아마 구하기에 좀 어려울 겁니다 김원식 시인이 쓴 명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제가 그 시집에는 시들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그 시집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본문 설교하고 딱 맞는 시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씨앗이 되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고 살아 있어도 그렇게 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어설프게 살고 있다 돌짝밭 같은 빈 가슴 입 없는 가지의 바람이 불면 빈 잔을 들고 낙엽을 밟고 가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간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채무가 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빈 잔이 늘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빈 잔을 놓고 드리는 기도 기도 속에 고향이 담겨온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버지와 함께 가꾸던 과언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성구 한 해만 참아주시면 정령 한 해만 참아주시면 우리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배소서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자꾸 낭비해요 세월을 낭비해요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영화가 좋아서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아주 바다에 둘러싸여서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에 갇히죠 감옥인데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거기 뭐 농사도 죽고 싶었는데 탈출을 못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그럴 때 꿈을 꿔요 그때 무슨 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이렇게 검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항변에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럴 때 그게 아마 명대사일 거예요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유죄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 말이 이제 빠삐영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대사가 뭔가 하면 가만히 있다가 억울해서 펄펄 뛰고 그러던 빠삐영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죄입니다 수긍을 해요 나는 유죄입니다 그 대사가 그렇게 좋아서 빠삐영 영화를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높아지려고 부자 되려고 자랑하려고 인생을 꽃피우려고 여러분 화루개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다가 병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것도 없이 허성세월한 우리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오늘의 포도원 주의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땀도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 맺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 가지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는데 여러분 요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무엇을 욕심내며 사세요? 꽃이에요 열매에요 여러분을 자꾸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해만 더 허락해 주시면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씨앗이 되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고 살아 있어도 그렇게 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어설프게 살고 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탄에게 쏘아서 화류계처럼 자기 인생을 꽃피우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본분, 삶의 목적, 열매에는 관심도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직위의 고백처럼 찍어버리려고 하는 주인의 손길을 붙잡고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정령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설교를 해도요 70이 넘었는데도요 삶도 걸렸는데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는 아직도 화류계 쪽으로 생각이 돌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쪽으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그러고 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귀한 시간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이 나를 일당에 보내서 기대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 풍성하게 살아서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나 무화같은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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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